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 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가스도 그렇고 위험물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도 그렇고 이게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해 주는 기관들이 다 있어요 위험물도 동일 하구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지정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대행기관은 이제 기술 인력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이렇게 이제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은 이제 첫번째가 이제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 산업기사 1인 이상 으로 정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인 이상 그 다음에 세번째가 기계 분야 및 그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1인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 인력은 위험물을 대행 그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4명이 이제 필요한 거에요 그래서 1번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고 2번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고 3번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설비 기사 1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너 이제 그 인력을 구성한다면 은 소방설비 기사 1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사 2명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 1명이 있든 아니면 위험물 기능장이 1명이 있고 위험물 산업기사 1명에 위험물 기능사 1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방설비 기사 이렇게 하고 4명 구성을 할 수도 있죠 이거 이거는 이제 법규상에 있는 이제 3가지 기술 인력에 대한 3가지 충족 그 충족을 이제 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설물 시설물은 이제 전용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고 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장비는 어 장비는 이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삭제된 거 빼고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번째가 절형 제한계가 있어야 되요 그 다음에 접지저항 측정기 가 있어야 되고 접지저항 측정기 는 최소 농금이 0.15옴 이하여야 됩니다 기준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가스 농도 측정기가 있어야 돼요 가스 농도 측정기 는 탄화수속의 가스의 농도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탄화수속의 그 다음에 네번째 정전기 전위 측정기 다섯번째가 토크렌치 여섯번째가 진동시험기 그 다음에 일곱번째가 표면 온도계 표면 온도계 표면 온도계는 영하 10도씨에서 그 영상 3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이 되는 레인지 를 가지고 있는 온도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가 두께 측정기 두께 측정기는 이제 화면에서도 칠판에 제가 적어 놨는데 1.5mm 에서 99.9mm 까지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안전용구 그래서 안전용구 해 가지고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을 이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소화설비 점검 기구 해 갖고 소화전 밸브 압력계 방수 압력 측정계 폭 콜렉터 헤드렌치 폭 컨테이너 이렇게 를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위험물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많으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위험물 안정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의 선임 역할도 있지만 대행기관에 취업을 해서 이제 기술인력에 포함이 돼서 위험물 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 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기관들은 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구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내려가면은 이제 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방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점검해 주고 안전관리를 해주는 이제 그 업체들이 있죠 이런 업체들은 사실 실무 경력이 되게 중요해요 실무 경력 그 아까 침에 지금 여기 칠판에 보이시는 대행업체를 여러분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 경험이 없으면은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절연제항계를 여러분들께서 설비에 위험물 설비에 절연제항 전동기나 펌프리에 붙어있는 전동기에 대한 절연제항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측을 한번 해 보셨던 분들이어야지 그 설비에 대한 그 계측에 양호인지 불량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거고 접지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위험물에는 이제 접지저항들이 뭐 전기설비뿐만이 아니라 소방설비 그 다음에 유틸리티 설비들에는 접지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접지저항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 보지 않았으면은 이제 이런데 대행기관에 들어가면은 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가스농도 측정기야 뭐 그 뭐 가스농도 측정기야 뭐 하부단에서 측정을 하던 상부단에서 측정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전기의 전시 측정기 전이 미리볼트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토크렌치는 이제 모든 이제 기계설비들 이제 위험설비도 사실은 기계설비에 이제 일족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허용 토크 값을 이제 정해준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헐거워지면은 그거를 다시 이제 토크렌치 일정 토크력을 이제 찍어 놓고 거기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잠글적에 쓰는 이제 기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시험기 진동시험기 는 바이브레이션 미터 라고 해서 이제 운전을 하다보면은 이제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동 값에 토로런스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 표면온도계는 뭐 설비에 표면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적외선 표면온도계나 아니면 이제 비접초식이죠 접초식 온도계도 있고 비접초식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접초식 표면온도계를 측정을 합니다 두께 측정기는 우리가 뭐 이제 그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뭐 우리가 이제 두께 자나 이제 조그만 것들은 두께 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두께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그 미터 개가 있어요 두께를 측정하는 미터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면에다 대고 쏘면은 얘의 두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 측정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설비를 만들고 나서 이제 공장검수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데 가서 체크하다 보면은 두께 측정에 대한 이제 인스펙션 플랜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찍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대부분 이제 안 찍어 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용구 같은 경우는 그 뭐 당연히 뭐 현장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용구가 인원수대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노프도 있지만은 위험물이라는 것은 우리 그 뭐 눈이나 아니면은 그 호흡기에도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손기마스크나 아니면 별도의 이제 그 뭐야 이제 그 뭐죠 옷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 방동복이나 방동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어요 그래서 이 화학물이 피부에 이제 접촉했을 적에 이제 그 화학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옷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좀 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안전용품 안전용품들을 어디까지 이제 비치를 해야 되는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 정도는 꼭 지켜라 라는 이제 최소한의 기준인데 대부분 이제 사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설비를 관리하는 회사를 보면 좀 규모가 좀 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 이상의 이제 설비를 사실 이제 뭐야 비치하고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행업체도 이제 이런 안전모나 안전화나 손전등이나 안전루프만 가지고서 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자기네들 이제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방동복이나 아니면은 손기마스크 이런 것들을 좀 비치를 해서 예 작업할 적에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이 이제 손에 이제 빛이 되면은 현장 같은 데는 이제 아이와셔 이제 손 씻는 이제 세면대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닿지 않게 이제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소화 설비 전공군은 이제 왜 위험물에 왜 소화 설비 전공 기구가 들어가 있냐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은 위험물에도 우리가 이제 그 소화전이나 포 소화 설비나 뭐 할로겐 소화 설비나 이런 소화 설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일정 방출 압력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펌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토출 그 압력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이제 건설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뭐 소방 점검이나 위험물 점검까지 다 끝났다 하면은 사실은 그 소화전은 이제 일정 압력 이상이 걸려서 방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뭐 점검 이제 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제 그 압력 측정계나 헤드렌치나 폭콘테이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저도 여기서 이제 소화전 밸브 압력계나 방수압력 측정계 그 다음에 헤드렌치 까지는 알겠는데 폭콜렉터와 폭콘테이너는 사실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댓글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간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해 봤구요 요런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내가 자격증이 기술인력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 정도는 여러분들께 좀 알고 이렇게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이제 기술자들은 이런 기준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현업이나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기준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기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날 때마다 그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근데 위험물은 자격증이 몇 단계까지 있지요 위험물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험물은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자격증이 위험물 기능장이에요 위험물 분야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이죠 최고 높은 자격증이에요 위험물 기능장 그 밑에 위험물 산업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위험물 기능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위험물 기능사는 뭐 1류 위험물 기능사가 있었고 뭐 2류 위험물 기능사가 있었고 3류 위험물 기능사가 있었고 이렇게 류별로 나눠 졌지만은 이제 이게 합쳐 놨죠 위험물 기능사로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위험물 기능사가 있었고 기능사 2급이 있었고 위험물 기능사 1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험물 기사 2급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장이 있었는데 지금 통패업이 돼 버렸잖아요 위험물 기능장을 하나로 다 묶어 버리고 1급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가 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 기능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예전이나 지금은 별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을 거고 그래서 요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이제 류별로 관리했다라는 정도 지금은 이제 자격증이 통패화돼서 류에 상관없이 그냥 기능사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면은 모든 류를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뭐 또 현업에서 있었던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게 좀 이게 위험물은 이게 보통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플랜트를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설비 자체에 이제 소화 설비들이 달려오는 경우가 있고 건물 내에 이제 소화 설비들이 있어요 자탐 설비나 그리고 또 위험물로 분류되는 또 이제 설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방 점검을 우리가 이제 중공하기 전에 이제 소방 점검을 받잖아요 보통 이제 부분 중공검사도 받기도 하고 건물 같은 일반 건물 끝나면은 그냥 중공검사를 받고 중공검사가 합격이 되면 이제 소방 필증을 받아서 이제 건물 중공할 적에 필요한 서류로 이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위험물 그 위험물이라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설비에 들어가 있는 소화 설비랑 우리 소 이제 위허 그 소방시설에서 봤을 적에는 별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험물 만큼은 다른 설비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험물 만큼은 이게 소방 설비에 어차피 한 축으로 위험물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방 설비 점검을 할 적에 이런 설비들도 같이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고 법으로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쯤에 이제 설비에 이제 발전 설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청정소외학재가 이제 게스터빈 빌딩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거기도 소화 설비로 보지를 않아요 자체 설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할 적에 이제 별도의 인력의 관리를 하고 별도의 인력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좀 등한시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소방에서 이제 소방에서 좀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을 해서 좀 모든 설비가 일어나 돼서 이렇게 이제 자체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점검 이런 것들을 소방 설비에 좀 받을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소방 쪽에서 이런 설비들은 별도로 다 빼버려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게 현압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혼돈이 되고 관리가 되다 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험물 위험물은 위험물 축대로 가던가 소방을 소방 축대로 가던가 이렇게 아예 그냥 세퍼레이션을 좀 시키든 아니면은 소방도 그 위험물도 소방의 한 축으로 갔다면은 얘네들 것도 같이 챙기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압에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를 하고 앞으로 자격증 따실 분들도 요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계속 이슈를 하고 협회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관련 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 주셔서 하나의 축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면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